증권업계의 동키호텔로 불려온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사장의 국회 입성 여부가 요즘 여의도에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그의 행보를 두고 한화그룹이 유독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취재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승희 기자, 일단 주 전 사장 하면 최서원 씨 국정농단 사태 때 일약 청문회 스타로 떠오른 인물입니다. 주 전 사장의 국회 입성 여부에 증권업계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라고요. 그렇습니다. 주 전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손혜원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 6번에 자신의 이름을 현재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6번에요.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에 따르면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열린민주당 이번 총선에서 5석 정도의 의석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표를 더 얻게 된다면 의석을 더 차지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주 전 사장의 국회 입성도 가능해집니다. 최근 공천 과정에서 음주운전 이력 그리고 아들 국적 포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비례대표 순위 6번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5석일지 6석일지에 따라서 받듯하게 입성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증권과에서는 여기 두고 시선이 곱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증권사 사장으로 과거 재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주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증권업에 대해서 정작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입니다. 주식 매매 수수료에 기반한 성과급을 폐지하는 파격적인 실험을 가한 게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또한 재임 기간 쏟아냈던 과당매매의 제한 조치나 주식 매도 보고서 확대 등과 같은 일련의 개혁 조치는 고객들 입장에선 환호를 이끌어냈지만 정작 업계, 증권업계 안팎의 비난과 반발을 크게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던 인사인데요. 정부의 노동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가 하면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를 따끔하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모한 이상주의자인가 개혁가인가 이런 동키호테라는 별칭까지 붙을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친정인 한화그룹에서 유독 긴장을 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한화투자증권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그룹으로부터 중도 사임 요구를 받는 등 한화그룹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 때 기업 총수 청문회 자리에서 김승현 한화회장과 불편한 장면을 연출했던 경험도 있는데요. 과거 술집 종업원 보복폭행 사건의 당사자인 김승현 한화회장 바로 뒷자리에 앉아서 한국 재벌기업의 문화는 마치 조직폭력폐가 타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또 과거 함께 일했던 한화투자증권 내부 직원들의 반응도 상당히 차가운 편입니다. 취임 직후 단행한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당시 1600여 명이 넘는 직원 가운데 20%가 넘는 350명이 회사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물이라면 실제 정치인으로 변신을 하면 파장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증권사 사장 재직 시절에 보였던 소위 거친 행보가 국회의원이 됐을 경우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어서입니다. 국회 입법 등을 통해 증권가를 넘어 경제계 전반의 강력한 비판과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열린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얼마나 많은 표를 획득하느냐에 따라 주 전 사장의 운명도 역시 갈릴 전망입니다. 금융과 담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